안녕하세요. 이름은 채영두 라고 하고요. 나이는 스물일곱이고 촬영하러 왔습니다. 그럼 마음에 들어요? 그럼요. 저 예뻐졌어요. 사람은 화장을 해야 되겠지? 그렇죠. 화장을 해야 해요. 그리고 약간의 손도 대야 되죠. 수술 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대칭이 좀 워낙 심했었고요. 전체적으로. 코 같은 경우에도 한쪽은 너무 많이 휘어있었고 눈도 짝눈이 심해서 그게 약간 컴플렉스다 보니까 한쪽 눈이랑 코 윤곽하면서 옆에 강대도 살짝 했습니다. 더 예뻐졌어요. 아 좋아. 컨셉은 귀여움이에요. 지금부터 셀카를 찍을 거예요. 사기꾼. 어때요? 나 매력있죠? 네. 수술 결과 아주 만족스러워요. 일단은 촬영할 때 정면을 찍게 되면은 확연히 달라진 게 눈에 들어오고 얼굴이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제 컵. 이게 진짜 엄청난 컴플렉스인데 붓기도 다 깔아놨으면 좋다. 나만 신난가요?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이목구비가 좀 더 또렷해진 것도 있고 외적으로 컴플렉스가 일단 없어졌다 보니까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져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